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권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는 지난 28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과업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여 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5월 8일 주교제1공영주차장 1원으로 신청자 입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오는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내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시장은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신청사를 건립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뉴스 권준우입니다.